갑시다. 자 먼저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아니 일반 문제부터 구신청철이 아니고 지금 백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백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금동대학로. 그죠? 자 이것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있다가 부여 능산리에서 발굴되어서 발굴되어 고대국가인 가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었다. 불로장성을 염원하는 신선사상과 연꽃으로 장식되는 상징되는 불교적 세계관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다. 이거 백제죠? 백제고 우리 백제 문화할 때 중요하게 배웠던 금동대학로입니다. 선생님 이게 금동대학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냐고요?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우리 여기서 하나 문제부터 풀어볼까? 자 백제 일단. 백제에 골라봅시다. 나라 맞추기 문제 나왔어요. 1번 왕건이 건국한 것은 고려가 될 거고 2번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이거는 조선이죠. 조선 후기 때 이제 널리 유통이 되고요. 3번 홍범 14주를 반포했다. 이것도 조선으로 봅니다. 개항기 때 조선 대한제국 되기 전이야. 다음 이 홍범 14주가 뭐냐면 그 조선이 갑오개혁 당시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면서 이제 개혁을 발표했던 그런 홍범 14주를 보시면 돼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정답은 4번이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 누가 했는데? 백제 성왕. 백제 성왕이 한 거야. 다음 5번.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 부여죠?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리잖아. 부여가 정답 선택지일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인데 자 이 백제랑 관련된 나라맞추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신선사상이라고 하는 도교사상과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1단원, 여러분 교육과정에 나오는 1단원에 나오는 고대사상과 종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제가 3월달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작년 11월달인데 작년 11월 여러분이 이제 선배들 여러분의 선배들이 수능을 보는 그 무렵에 11월달에 있었던 고 1, 2 한국사 문제를 보시면은 1번 문제에 도교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아 1번 문제에 무조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구신청철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그것도 항상 후보지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1번은 4번이 되겠다.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바로 2번 문제부터 이제 덜컥했던 거지. 왜냐하면 지역사 문제가 나와서 정답률이 43%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집니다. 볼게요. 자 OO 지역 역사탐구인데 일단 오소경 중 하나였던 중원경이 있었다. 자 오소경은 신라시대에 있는 건 알겠어. 구주 오소경에서 신문왕이 정비했던 거 그건 알겠어. 근데 그중에 중원경이 어디냐고 이거 몰라.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 공부해서 기억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모릅니다. 넘어가 볼게. 자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하측민의 항쟁도 있었다. 잠깐만. 몽골의 침략? 그럼 처인성 전투인가? 분명히 머릿속에 처인성 전투랑 혹시나 조금 더 공부했다면 충주성 전투가 기억나면 참 좋겠는데 보통 제가 압축특강할 때도 처인성 전투 정도는 얘기하지만 충주성을 강조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처인성까지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충주성은 제가 그렇게 강조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만 기억나고 아 잘 모르겠네. 이거 용인 에버랜드라고 했는데 이거 용인인데 라고 생각해서 헷갈렸다. 그럼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반성해요. 자 근데 마지막을 보면은 신립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게 충주 탄금대 전투인데 충주 탄금대 전투를 가지고 제가 수업 중에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요것도 제가 반성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엄청난 혈전이 있었고 이때 신립장군이 몸을 강에 던져가지고 두 건네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 다만 임진왜란 캐스트에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 임진왜란 캐스트에서 지도까지 펼쳐놓고서 여기가 충주였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거든. 근데 요거를 만약에 캐스트를 안 보셨다면 되게 어려웠겠죠. 밑에 선택지를 가지고 소거법을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사고방식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1번 수원 화성이 건설되었어. 어디에서? 수원에서. 뭐? 아니 수원 화성 나왔죠. 이거 아니겠네 일단. 이건 아니네. 2번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었대. 경인선 철도는 서울 노량진에서 인천 재물포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어딜 봐도 서울인지 인천인지에 대한 키워드는 보이지 않아요. 일단 제거. 다음 충주 고구려배가 정답이긴 한데 나머지를 한번 볼게. 제주 4.3 사건이 벌어진 건 어디야? 제주라고 써있잖아. 그럼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랑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다음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요게 이제 3원보입니다. 남만주 유하현에 있는 3원보. 해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소거법으로 한다고 해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반성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참 죄송하지만 처인성 전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충성을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탄근대 전투를 제가 임진왜란사를 수업 중에 설명할 때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근데 다 얘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수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부분들을 제가 좀 놓쳤다. 요거는 여러분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맞추신 분들은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캐스트를 적극 활용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요것도 활용해 두시고 나머지가 지역명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근대사랑 관련되어 있죠. 그럼 충주, 고구려 요렇게 좀 유추해서 이게 어림잡아의 약간 때려 맞추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지역사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